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강사고요. 한병용이라고 합니다. 저한테 기본 기초과정을 들으신 분은 아시겠고 처음 오신 분은 저를 처음 볼 텐데요. 이 과목은 공인중개사 시험 1차 2차 중에서 2차 과목에 해당됩니다. 2차 과목 중에서도 여러분에게 합격을 잘 도와줄 수 있는 효자 과목이 되겠고 과목 이름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입니다. 제 이름이고요. 2차 과목을 제가 강의하고요. 2차 과목 3과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 과목이 제가 강의할 과목이에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라는 과목 두 번째는 등기법과 지적법과 세법을 합쳐서 한 과목 세 번째는 공법이 또 한 과목이 있어서 총 3과목이고요. 세 과목 전부 매 과목 40점 이상으로서 세 과목을 합쳐서 평균 점수가 60점이면 합격이 되는 것이죠. 합격되면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과목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라는 과목인데요. 일단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라고 되어있지만 공인중개사 법령은 두 법으로 또 이렇게 분류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순수한 공인중개사 법령이라는 순수한 법령이 있고 또 하나가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 또 있어요. 신고 등에 관한 법령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과목은 공인중개사 법령,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중개실무 이렇게 세 파트로 되어있고 합쳐서 총 40문제가 나와요. 이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최소한도 한 28문제, 최소한이에요. 더 나올 수도 있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 최소 4문제, 더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개실무에서 8문제, 적게는 6문제지만 많게 나올 때는 최대 8문제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마 공인중개사 법령이 2문제가 더 나와서 30문제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도 한 문제가 나와서 5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중개실무는 적게는 6문제, 많게는 8문제, 이 정도가 나올 거예요. 이 사이에서 나올 겁니다. 그 중에서 공인중개사 법령부터 먼저 공부할 거고 1편, 2편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그 다음에 3편이 중개실무 이렇게 세 편으로 책이 구성되어 있어요. 이 공인중개사 법령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분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지금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을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중개업자라고 했는데 부동산 중개업자는 용어가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 분에게만 적용하는 법령이에요.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할 때 어떻게 중개업을 할지를 규율한 거죠.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은 부동산 등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이때도 거래도 매매 거래를 말합니다. 매매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실제 거래 금액을 신고해야 됩니다라는 내용을 규정한 법령이에요. 그런데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은 만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여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실제 금액을 신고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했을 때, 즉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거래를 했을 때는 이때는 거래 당사자가 실제 거래한 금액을 신고를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은 개업공인중개사도 적용되지만 거래 당사자도 적용되는 법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개실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실제 중개업무하는 내용이죠. 즉 거래 당사자를 설득시키려면 먼저 매도인의 물건을 조사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매도인의 물건을 어떻게 조사 확인하고 또 조사한 물건을 매수인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며 또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서류를 어떻게 작성할지를 이렇게 실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실제 중개업무할 때 꼭 알아둬야 될 상식, 기초 상식을 배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공인중개사법령 먼저 공부하고 이거를 아마 4주 걸쳐서 공부할 것이고 4주 반.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을 한 주에 할 것이고 나머지를 한 2주 내지 2.5주에 걸쳐서 중개실문을 공부하면 아마 8주에 걸쳐서 이 과목이 아마 정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3, 4월달 과정입니다. 3월부터 4월달까지 이 두 달 과정에서는 이론은 기초이론이 이미 다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기초이론은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기초이론도 정리를 하고 거기다 기초이론에 기초해서 좀 더 이론을 좀 더 심화시키는 심화이론도 할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실제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그대로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 바로 대비할 수 있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도 하지만 실제 시험에 대비를 하기 때문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을 딱딱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상세하게 공부하고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또는 출제된다 하더라도 거의 출제 가능성이 아주 미미한 것들 이런 것들은 가볍게 터치하거나 또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부동산 공인용회사법령 이 1편을 공인용회사법령부터 먼저 할 거예요. 그러면 책을 보시고 책은 공인용회사법령 총집부터 할 차례인데 17쪽이 되겠습니다. 17쪽 제1장 청취기인데요. 여기서는 한 4문제 정도 최선 출제가 될 거예요. 많이 나올 때는 작년에는 5문제가 나오기도 했는데 보통 4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1절 부동산중개업의 연역이라고 있는데요. 요에는 사실 출제 가능성이 거의 희박합니다. 지금까지 1회부터 작년 27회까지 단 한 차례 그것도 약 한 25년 전쯤에 딱 한 번 나왔고 출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한 번 보든가 안 보셔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그냥 넘어갔답니다. 그럼 바로 21페이지부터 넘어갑니다. 21페이지 공인용회사법령의 목적과 법적 성격부터 할 건데요. 일단 공인용회사법령은 왜 만들어졌고 또한 공인용회사법령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해마다 한 지문은 꼭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인용회사법령의 목적에서는 한 지문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부터 제가 정리해드릴 테니까 책 순서대로 정리할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1쪽부터 보러 가겠습니다. 일단 공인용회사법령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공인용회사법령을 만든 목적은 왜 만들었는지 목적이라는 것은 제정한 목적인데 이걸 하나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반가로 2번 중간에 있는 공인용회사법령의 구성 반가로 2번부터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성을 먼저 볼게요. 공인용회사법령은 이렇게 구성되세요. 법과 령 이렇게 구성되죠. 법과 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과 령을 합쳐서 법령이라는 거예요. 법은 이제 법률을 줄인 말이죠. 법률을 줄인 말이 법이에요. 그래서 법은 이제 국회가 만드는데요. 개업 공인용회사들이 중개업을 할 때 요렇게 중개업을 하세요라는 큰 골격을 규정해 놨죠. 그래서 이 법률은 국회가 만드는 거예요. 국회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그 법규 이름을 법을 제정해 놓고 그 법규 이름을 공인중개사법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공인중개사법률. 공인중개사법률을 줄여서 우리는 이제 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법은 법률을 줄인 말이에요. 여러분은 민법을 공부하면 본래 민법도 법률의 명칭은 민법률인데 률자를 생각해서 민법 이렇게 하는 것이고 국토의 교육 및 이용에 관한 법도 본래는 국토의 교육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률자를 생각해서 그냥 법이라고 하는 거죠. 공인중개사법은 총 1조부터 51조까지 해서 총 5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51개 조문밖에 안 되니까 내용 조문이 얼마 안 됐습니다. 특히 그 부칙이라는 것은 이 법에 대한 안내글이죠. 이 법은 언제 제정됐는데 언제부터 시행합니다. 이런 안내글인데요. 이 부칙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부칙 여섯 번째 조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과거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던 분들은 추가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그냥 중개업 등록을 하는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대로 중개업을 하세요. 이런 내용이 부칙 6조 2항에 규정이 되어 있죠. 따라서 사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업자들이 있다 얘기해요. 그게 바로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그래서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 자격 없지만 그냥 옛날부터 중개업을 했던 분들 이분들은 그냥 공인중개사 자격은 없지만 그냥 중개업 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중개업자를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죠. 한 4, 5천 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가장 많은 숫자가 바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중개업자죠. 이를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죠. 자격 지득한 다음에 등록까지 한 사람을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고 이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한 8만 5천 명 정도 넘습니다. 그런데 회사 형태의 중개업자도 있죠. 이를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분은 회사 설립 등기를 맞춰서 법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중개업 등록까지 한 회사가 바로 법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죠. 이런 세 종류의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법규가 바로 공인중개사법률. 즉 줄여서는 공인중개사법이 되는 거죠. 이거는 가장 큰 골격만 규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중개업을 할 때 어떻게 중개업을 할지에 대한 가장 큰 골격만 규정해놓고 상세한 내용은 행정부에다가 재정권한을 우임했습니다. 그래서 국회로부터 법 제정의 권한을 우임받아서 행정부에서도 법규를 만들었는데 행정부에서 만든 법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령은 행정부에서 만든 법규. 이게 바로 령이 되는 거예요. 령. 그런데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만들었으면 이를 대통령이 만들어서 대통령 령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대통령령을 시행령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대통령 밑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장관도 법규를 만들었는데 그 장관이 만든 법규를 부령이라고 합니다. 부령. 그런데 이 부령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들었으면 국토교통부령 만약 법무장관이 만들었으면 법무부령 이렇게 하겠는데 부동산에 관련된 업무는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장하고 있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도 법규를 만들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든 법규를 국토교통부령이라고 하고 이 부령을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령을 시행규칙이라고도 표현하기 때문에 같은 의미예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은 이걸 다른 말로 해서는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행령이라는 말이나 대통령령이나 같은 말이죠. 이 대통령령에는 좀 더 상세한 내용을 규정해놓죠. 좀 더 법은 커다란 골격만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한 내용 자세한 내용은 이거는 대통령령에 규정되는데 대통령령에 규정된 것은 총 1조부터 38조까지 해서 38개 정도이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중기업을 하려면 등록기준을 갖춰야 되는데 등록기준은 요로요로 합니다. 라든가 또는 분사무소를 포함해서 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요렇게 요렇게 사무소를 설치해야 됩니다. 사무소 설치 기준이라든가 또는 법으로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때 과태료는 공인용계사법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둘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 500만 원 이하라면 구체적으로 500만 원을 구할지 300만 원을 구할지 200만 원을 구할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100만 원을 구할지 20만 원을 구할지 그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이 바로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죠. 국토교통부령은 아주 더 상세한 이건 아주 세부적인 절차 등을 규정한 거였어요. 절차와 서식을 규정해놨죠. 절차와 서식을 규정해놨어요. 총 1조부터 29조까지 해서 총 29개 조문인데 그 중에서도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된 것은 대표적으로 서식이 여기에 해당되고 그 밖에도 개업 공인용계사에 대한 영업정지를 업무정지라고 하는데요. 업무정지는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구합니다. 그럼 6개월 범위 안이니까 6개월 할 수도 있고 3개월 할 수도 있고 1개월도 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 6개월 하고 어떤 경우에 3개월 하는지 기준이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되어 있고 또한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영업정지를 자격정지라고 부르는데요. 소속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 자격 지득하여 중개업소에 취직한 사람을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해요. 그러면 중개업자를 개업 공인중개사 자격 지득하여 중개업소에 취직한 사람을 소속 공인중개사 이렇게 부르는데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영업정지를 자격정지라고 하고 자격정지도 6개월 범위 안에서 합니다. 그럼 어떤 때는 6개월 하고 어떤 때는 3개월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바로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공인중개사 법령은 법과 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령은 대통령령과 국토교통부령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에서는 커다란 골격만 규정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부동산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부터 해야 됩니다라는 것은 법의 규정에 놓고 그런데 등록하려면 먼저 등록기준을 갖춰야 된다는 것은 대통령령의 규정에 놓고 등록기준을 갖췄을 때 등록을 신청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등록 신청합니다. 그리고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런 세부적인 것은 아주 세부적인 것은 국토교통부령에 규정해놨죠. 그래서 이런 기준은 꼭 외워두셔야 돼요. 제가 별표한 거 꼭 외워두셔야 합니다. 특히 시험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해야 옳은 말이지 등록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틀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목은 철저하게 다 숙지를 하셔야 돼요.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준 중에서도 이 세 가지를 꼭 외워둬요. 등록기준, 사무소 설치기준, 과태료기준. 그래서 대통령은 등사과를 좋아해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등사과 등록기준, 사사무소 설치기준, 과태료기준. 나머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에 꼭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이 1조 기정되어 있어요. 공인중개사법은 1조부터 51조까지 해서 총 51개 조문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조가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이에요. 그게 바로 조문다지기 있거든요. 21조에. 이거 시험에 꼭 나오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조문다지기. 법 1조 목적.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 다음에 성, 중개업을 육성하여 국, 국민경제이바지함을 목격을 합니다. 이 세 단어를 꼭 기억해 두시네요. 공인중개사법을 만든 목적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인중개사지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하면 틀리는 거예요. 개국이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 전은 전문성을 제고한다. 즉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두 번째 성은 육성이에요. 육성인데 뭘 육성하냐. 부동산 중개업을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 다음에 국, 국민경제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경제의 이바지함이라는 것은 국민이 경제적으로 윤택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거죠. 이 세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 성, 국 전,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공신력 제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리다는 거죠. 또한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해요. 육성이지 부동산 중개업을 규제 또는 규율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꼭 차이점을 꼭 알아두세요. 또한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이지 중개업이 아니라 중개업무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도 틀리는 거예요. 중개업무가 아니라 중개업이라는 거 전, 성, 국 꼭 기억해두셔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유사 표현에 꼭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2페이지로 넘어가면 공인중개사법의 법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법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공인중개사법의 구성 중요하고 목적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성격은 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이거는 외울 게 아니라 그냥 뜻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부동산 중개나 중개업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을 이루는 기본법이면서 동시에 일반법입니다. 여기서 일반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개혁공인중개사의 종류가 법개공, 공개공, 부개공 이렇게 법인인 개혁회사를 법개공 이렇게 강의하고 공인중개사인 개혁공인중개사를 제가 줄여서 공개공 이렇게 할 것이고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그러한 개혁공인사를 부개공 이렇게 부를 거란 말이에요. 그럼 모든 개공이 다 공인중개사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업에 관해서는 가장 기본을 이루는 법이기도 하지만 모든 개공이 다 공인중개사법에 규율을 받고 적용을 받기 때문에 중개업에 관해서는 일반법의 성질도 갖고 있다. 그 말이죠. 그렇지만 양가로의 법 상법 및 민법의 특별법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모든 사람이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공들만 적용되는 개공들만 그런데 민법은 민법은 모든 사람이 적용되는 거죠.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은 특별한 사람 즉 요와 같은 개공들만 적용되기 때문에 민법보다 민법의 특별법이죠. 특별법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 즉 특정인만 적용되는 법이 바로 특별법이에요. 참고적으로 개혁공인중개사는 장사꾼이에요. 장사꾼인데 자기 물건을 파는 장사꾼이 아니라 남의 물건이 팔리도록 흥정을 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중개상인이죠. 그래서 개혁공인중개사는 상인인데 자기 물건을 파는 상인이 아니라 남의 물건이 팔리도록 중개해주고 즉 흥정해주고 대가를 받는 중개상인인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이 5천몇 명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적용되는 법은 바로 무슨 법이냐. 이게 바로 민법이 되는 거예요. 민법. 그래서 민법은 남녀노소, 직업, 신분, 연령 상관없이 다 민법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은 어떠냐. 공인중개사법은 모든 사람이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개혁공인중개사라고 하는 한 10만 명 정도 되는 중개사꾼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누구만 적용되냐. 개공만 적용되는 거예요. 개공. 개공을 우리는 중개상인이라고 하는 거죠. 아주 특별한 사람만 적용되기 때문에 불과 한 일부 아주 크게 일부 이만큼만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일부만 적용되는 거죠. 그러면 민법은 모든 사람 다 적용돼. 그렇지만 공인중개사법은 특별한 사람, 특정인만 적용돼.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은 민법과 비교할 때 특정인만 적용되는 민법의 특별법이죠. 그런데 상법은 또 어떠냐. 상법이라는 게 있어요. 상법은 모든 사람이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인들만 적용되는 거예요. 상인들만. 그래서 상인만 적용되는 법이 있어요. 상인만 적용되는 법이 무슨 법일까요. 이거는 상법이에요. 상법. 그럼 상법은 우리나라 5천만 명이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만 적용되죠. 누구? 특별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상인이라고 하는 장사권. 상인만 적용되는 법이 상법이에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과 상법을 또한 비교해봐요. 그러면 상법은 모든 상인이 다 적용되지만. 그렇지만 공인중개사법은 상인 중에서도 중개상인이라는 개공, 특별한 사람만 적용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은 상법에 비해서도 특별법이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민법과 비교할 때도 특별법이요. 상법과 비교할 때도 특별법이 되는 거죠. 그럼 특별법은 어떤 대우를 받냐. 특별 대우를 받는 거죠. 특별 대우를 받으니까 다른 법보다 우선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중개관에서는 공인중개사법이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업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을 제일 먼저 적용하고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이 없으면 그때서야 상법을 적용하고 상법에도 없으면 그때서야 민법을 적용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한 지문이 어쩌다 한 번 나올 때가 있는데요. 공인중개사법은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이다. 따라서 민법의 특별법이기도 하고 상법의 특별법이기도 하다. 이 정도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볼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세요. 24페이지 넘어갈게요. 24페이지 제2절 용어의 정의. 여기서 문제가 해마다 최소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항상 여성하고 올해도 두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24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이 총 51개 조문으로 되어 있는데 1조는 목적 2조를 봅니다. 2조가 바로 용어의 정의예요. 용어의 정의. 공인중개사법에 나오는 6가지 대표적인 용어를 법 2조에다가 규정해 놓은 거죠. 그러면 조문은 그냥 제가 강의하면서 쭉 할 테니까 조문 다지기는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고 6개 용어 중에서 첫 번째 중계라는 용어부터 보겠습니다. 중계. 무조건 출제가 돼요. 중계라는 것 정의. 중계라 함은. 중계라 함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계대상물에 대하여. 이게 바로 부동산 등을 말하는 거죠. 부동산. 중계대상물 다섯 글자를 제가 중계대상의 대상물을 다섯 글자를 물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중계대상물 하면 흥정의 대상이 되는 물건. 결국 부동산 등을 말하는 거죠. 부동산 등을. 부동산 등에 대해서. 그 다음에 거래당사자 간에. 즉 거래당사자 사이에 끼어들어서 뭐 하느냐. 거래당사자 사이에 끼어들어서 뭐 하냐. 매매. 매매. 교환. 교환. 임대차 뿐만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있어요.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죠. 알선하는 것. 알선한다는 것은 흥정 붙여주고 교소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중계라는 것은 결국은 알선하는 것과 같은 거죠. 흥정 붙여주는 거예요. 알선한다는 것은 알선하는 행위. 알선행위라는 것은 중계행위와 같은 건데 이 중계행위라는 것은 흥정 붙여주고 교소 붙여주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결국 중계란 알선하는 것이다.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뭘 알선했냐. 이 사이에 있는 내용을 알선하는 거죠. 이 사이에 있는 내용을 알선하는 거예요. 뭐 사이에 있는 게 뭐예요.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당사자 사이에 끼어들어서 매매를 알선하는 것. 이거 중계죠. 교환을 알선하는 것. 이것도 중계죠. 임대차를 알선하는 것. 이것도 중계죠. 그뿐만 아니라 그 밖에 또 있다 얘기해요. 그 밖에. 그래서 그 밖에가 중요한 거죠. 그 밖에 또 있다 얘기해요.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라는 게 뭘까요.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란 바로 거래 계약을 말하는 거죠. 거래 계약.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즉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가 득, 취득되거나 실, 상실되는 행위를 우리는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라고 하고 그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가 바로 거래 계약이죠. 그래서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면 매도인은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실, 상실하고 매실은 득, 취득이라는 변경이 일어나잖아요. 임대 차량 거래 계약이 이루어지면 임대는 자기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 부동산에 대한 사용 수유권을 상실, 실하고 임차인은 임대 내 부동산에 대한 사용 수유권을 득, 취득이라는 득실 변경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 계약이 바로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가 바로 이게 바로 거래 계약인데 거래 계약의 대표적인 얘기가 이런 것도 있고 또 있다 이거죠. 그럼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어떤 게 더 있을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럼 그 밖에도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중에서 매매, 교환, 임대차 말고도 어떤 거래를 또 알선할 수 있을까요? 지사권 거래를 알선할 수 있죠? 지역권 거래를 알선할 수 있죠? 전세권 거래도 알선할 수 있죠? 이것도 다 중요해요. 특히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거래를 알선하는 것도 중계겠죠? 그런데 저당권, 근저당권은 어떤 거에 부수해서 이루어져요? 금전소비대차 이루어지죠? 그래서 금전소비대차에 부수해서 이루어지는 저당권 알선도 중계다. 그래서 법 2조에서 정하는 중계라는 용어의 정의에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에서 저당권 알선하는 것도 포함되는데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것도 중계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있죠? 어떤 것도 있을까요? 유치권을 이전하는 거. 유치권 설정은 중계가 필요 없죠. 그렇지만 유치권 이전은 가능하죠? 그런 거. 그 다음에 환매 거래를 알선하는 거. 팔았다가 다시 살 수 있는 거래를 환매라고 하죠? 그런데 이걸 다시 되파라는 거예요. 환매 거래를 알선하는 것도 이것도 중계죠. 특히 지상권과 저당권 중에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권리를 인정받는 거 있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지상권을 지도하는 것을 우리는 법정지상권이라고 하죠. 법정지상권의 성립은 중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죠. 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권리가 인정되니까. 저당권도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법정저당권이 성립되는 거. 이거 중계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죠. 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그냥 저당권을 지도하니까. 유치권. 유치권을 성립하는 거. 중계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왜? 그냥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유치권이 인정되니까. 이런 거. 그다음에 질권에 대한 알선하는 거. 중계가 아닐까요? 아니죠. 왜요? 질권은 동산에 대한 권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계 대선 권리가 아니라는 거. 또한 권리는 권리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거래를 할 수 없는 권리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분묘 기직권. 분묘 기직권은 시신을 전제로 하는 권리죠. 그러니까 분묘 기직권의 성립이건 분묘 기직권의 이전이건. 이거는 중계 대선 권리가 될 수 없죠. 시신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꼭 알아둬야 되겠죠. 이런 것은 민법기초에서도 배웠고 제가 1월 달에도 설명드렸으니까 이제쯤이면 이걸 정리할 수 있는 실력이 배양이 됐겠죠. 무조건 시험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해서 문제가 나오는 거고 추가로 설명드리면 중계라는 것은 알선하는 건데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중계라는 개념이 성립되려면 이것이 다 성립돼야 돼요. 즉 중계대상물에 대해서 즉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당사자 간에 끼어들어서 거래계약을 알선해져야 돼요. 그러면 중계대상물이라면 다섯 가지가 있죠. 중계대상물 다섯 가지 외웠죠. 한번 머릿속에 외워보세요. 시작. 네 맞아요. 토, 건, 입, 공, 광. 이 다섯 가지를 대상으로 해야 되죠.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 다섯 가지 물건을 대상으로 거래해야지. 이 다섯 가지 물건이 아니라면. 예를 들면 동산에 대해서 거래를 알선한다. 이것 중계가 아니죠. 준부동산 중에서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뭐 이런 거. 뭐 업재단. 이런 것들은 토, 건, 입, 공, 광이 아니죠. 이런 물건을 대상으로 매매거래가 알선했다. 이것 중계 아니죠. 상가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했다. 이것도 중계가 아니죠. 상가권리금은 부동산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이 시험에 또 잘 나오는 거죠. 따라서 공인중계사법에 규정된 중계라는 개념이 성립되려면 부동산을 전제로 해서 거래를 알선해야지. 부동산이 아니면 중계가 될 수 없다는 거. 따라서 토, 건, 입, 공, 광. 이러한 다섯 가지 물건이 바로 법 3조에 규정돼 있는 중계 대상물이고. 이 다섯 가지 물건을 대상으로 알선해야지만 된다는 거죠. 또한 중계가 이루어지려면 거래 당사자가 존재해야 돼요. 거래 당사자가 있어야지만 거래 당사자 사이에 끼어들어서 거래를 알선하는 거죠. 거래 당사자가 없다면 중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거래 당사자는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의뢰받아 거래를 알선하는 경우도 중계에 해당되죠. 뿐만 아니라 일방으로부터만 의뢰받아 거래를 알선한다. 이것도 다 중계에 해당되겠죠. 쌍방으로부터 의뢰받았다면 만약 개공이 매도인으로부터 의뢰받고 매수인으로부터도 매수의뢰받아서 혼자 거래를 알선하면 이거는 단독 알선 되는 거죠. 즉 단독 중계. 그런데 일방으로부터만 의뢰받아도 거래가 알선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저는 매도의뢰만 받은 개공이에요. 매수인은 없어요. 그런데 이 개공은 매수의뢰만 받았어요. 매도의뢰는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개공은 매도의뢰인 일방으로부터만 의뢰받고 이 개공은 매수의뢰인으로부터 일방으로부터는 의뢰받았지만 매도의뢰받은 개공과 매수의뢰받은 개공이 같이 알선할 수 있죠. 그러면 공동 알선이에요. 이게 바로 일방으로부터 의뢰받아 거래를 알선하는 것도 중계에 해당되는데 이게 바로 공동 중계죠. 쌍방으로부터 의뢰받아 거래를 알선한다는 것은 혼자 알선하는 단독 중계. 일방으로부터 의뢰받았다는 것은 다른 개공과 같이 공동 중계라는 뜻이죠. 그래서 쌍방으로부터 의뢰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으로부터 의뢰받아 거래를 알선한 것도 중계에 해당한다 하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래계약을 알선해야 돼요. 알선한다는 것은 거래계약이 체결되도록 흥정 붙여주고 교섭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 알선한 행위는 행위 중에서도 사실행위에 해당되는 거죠. 결국 중계행위는 거래계약이라는 거래계약은 무슨 행위? 거래계약은 법률행위잖아요. 거래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성립되도록 두 가지는 사실행위 하는 게 바로 중계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성격은 사실행위다. 그래서 거래계약은 법률행위, 중계행위, 알선행위는 사실행위. 즉 알선행위라는 것은 거래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성립하도록 행위하는 사실행위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가장 기초상식으로 우리가 다 정리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보면 판례가 나와 있는데 판례 중에서도 시험에 잘 나오는 판례지가 1번 판례 별표하시고 중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는 중계행위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사회통념에 따라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것 이런 1번 판례 중요하니까 꼭 별표하시고 2번 판례에서도 일방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계하는 것도 이것도 공동중계니까 중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두 번째 판례도 별표하시고 세 번째 중계 의뢰인의 범인에 본인으로부터 의뢰받았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으로부터 의뢰받았어도 대리인도 중계 의뢰인에 포함된다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판례 중요하죠 저당권이 중계 대상 권리에 해당한다는 것 특히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부수하여 저당권 거래를 알서라는 것도 중계에 해당한다는 것 다섯 번째 유치권이 중계 대상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성립은 중계 대상이 아니지만 유치권 이전은 대상이 된다는 것 6번 중계에 대한 보증행위가 상행위에 해당된다는 것 개공이 하는 행위는 전부 다 상행위니까 개공이 거래 성사를 위해서 보증을 쓰는 것 이런 것도 중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7번 판례 넘어가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중계가 개입될 수가 없다는 것 8번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도 넓은 의미에서는 중계행위에 해당이 된다는 것 알아두시고 9번 무등록자가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중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거는 직접 임대차 계약을 한 법률행위지 중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9번 판례 별편으로 시기 바랍니다 9번 판례 한번 읽어볼까요 무등록자가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중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계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아 중계사무소를 운영하는 갑돌이가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위사무소를 방문한 을돌이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갑돌이의 행위는 중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중계행위는 거래 당사자 사이에 개입해서 흥정을 붙여주는 게 중계예요 그런데 등록증 자격증을 양수받아서 남의 등록증 자격증 갖고 중계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자기 사무소에 찾아오는 의뢰인과 직접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은 계약은 법률행위죠 그래서 이거는 중계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거 아주 중요하죠 10번 11번 12번 10번 11번은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12번 판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당사자가 12번 판례 중요하니까 불편하세요 거래 당사자가 개설 등록하지 아니한 중계업을 하는 자 즉 거래 당사자가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서 아니한 상태에서 중계업을 하는 자에게 중계를 의뢰하거나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에 대해서 중계를 의뢰하는 행위는 처벌받느냐? 처벌받지 않습니다 무등록 중계업을 하는 사람에게 중계 의뢰했다 하더라도 의뢰인은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판례 같은 경우도 머릿속에 정리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계에 대해서는 알선하는 건데 알선하는 건데 부동산이라는 다섯 가지 물건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사이에 계획들어서 매매를 알선하거나 교환을 알선하거나 임대차를 알선하거나 그 밖에도 지상권 거래, 지역권 거래, 전세권 거래를 알선하는 것도 중계고 저당권, 근저당권을 알선하는 것도 중계고 유치권 이전을 알선하는 것도 중계고 환매 거래를 알선하는 것도 중계다 그렇지만 법정 지상권의 성립을 알선하거나 법정 저당권의 성립을 알선하거나 유치권의 성립을 알선하거나 이런 건 중계 대상이 아니며 질권 거래를 알선하는 것은 중계가 아니며 이건 동산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이죠. 동산 권리는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는 것이고 시신을 전제로 한 분명히 질권에 대한 거래는 중계 대상 권리가 될 수 없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이 알선을 몇 번 하는 거냐. 이거는 한 번 알선하는 거예요. 한 번 알선. 이와 같은 알선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계는 개공도 할 수 있지만 누구든지 간에. 그래서 누구든지 누구든지 이 중계를 해도 됩니다. 중계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중계는 누구든지 해도 돼요. 그리고 보수받아도 됩니다. 처벌받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한 번 알선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리고 보수도 받을 수도 있다. 이거 꼭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어가 바로 공인중계사가 되겠는데요. 29페이지 공인중계사 보겠습니다. 공인중계사도요. 한 지문은 꼭 출제가 되니까 알아둘게요. 두 번째 공인중계사. 아주 중요합니다. 공인중계사. 공인중계사란 이 법에 의한. 이 법에 의한. 딱 나와야 돼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계사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가 바로 공인중계사예요. 그럼 이 법에 의한이 꼭 들어가야 돼요. 다른 법에 의한. 한 번 들리는 거예요. 이 법에 의한. 이 법이라는 것은 공인중계사법의 의한이죠. 그럼 공인중계사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라는 것은 우리나라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했거나 또는 우리나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한 시험에 합격하여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법의 의한이죠.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인중계사예요. 그렇다면 이 법이 아니라 다른 법. 다른 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 하면 틀리는 거죠. 다른 법에서는 공인중계사 자격 취득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외국의 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 해도 틀리는 거예요. 외국에서 취득한 것은 공인중계사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일단 그게 중요하니까 첫 번째 시험에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만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공인중계사가 되는 거죠. 자격 취득하면 다 공인중계사예요. 그런데 자격을 취득한 이후 이 공인중계사 자격증을 주는데 이 자격증을 사용하려는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사용을 했건 사용하지 않았건 상관없다 이거죠. 자격증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전부 다 공인중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공인중계사 자격증을 사용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사용하냐. 자격증을 갖고 등록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자격증을 갖고 개공에 취직도 할 수 있어요. 취직을 소속이라고 하죠. 그러면 자격 취득하여 등록까지 하면 개공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개공을 공인중계사인 개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격 취득하여 중계업소에 취직하게 되면 소속 공인중계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격증을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자격증을 섞여 먹어도 되죠. 이와 같은 사람을 저 같은 사람인데요. 바로 일반 공인중계사라고 해요. 그러면 공인중계사는 전부 다가 자격을 취득한 자. 전부 다가 공통적으로 들어가죠. 공통부모가. 그래서 자격을 취득하여 등록을 한 사람이건 자격을 취득하여 개공에 소속을 한 자건 자격만 취득한 자건 전부 다가 공인중계사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시험질문상에 공인중계사란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계사 자격을 취득하여 등록을 한 자만을 말한다. 왜 자격 취득하여 등록을 한 자건 자격 취득하여 개공에 소속을 한 자건 자격 취득하여 그냥 놀고 있건 다 공인중계사가 되기 때문에 자격 취득하여 등록한 자만을 말한다. 이런 거 한번 뜻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죠. 그래서 이 세 종류의 공인중계사가 있다. 그래서 공인중계사의 종류는 세 종류다. 이렇게 어리석에 팍 정리가 돼 있어야 되겠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용어가 바로 중계업인데 아주 중계업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세 번째 별표 세 개 해놓으셔야 합니다. 중계업. 자 지금까지 시험에 출제가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매년 출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중계업. 업이라는 것은 사업을 줄인 말인데 중계업을 하는 목적은 돈 벌기 위해서 중계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중계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봤더니 중계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그 다음에 일정한 보수를 받고 보수를 받고 어떻게 하냐. 중계를 하더라도 중계를 업으로 하는 것. 중계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중계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자가 꼭 들어가야지 업자가 빠지면 이건 틀린 지문이 된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다른 사람으로부터 중계를 의뢰받고 그 다음에 의뢰인으로부터 중계보수도 받고 중계를 하더라도 업으로 한다는 것은 계속 반복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은 다른 사람부터 의뢰를 받지 않았다면 중계업이 될 수 없고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아무리 의뢰받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중계를 했다 하더라도 보수를 안 받았다면 중계업이 될 수가 없으며 또는 아무리 중계를 의뢰받고 보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중계를 업으로 해야지 계속 반복해야지 어쩌다 우연한 기회에 우연히 한 번 정도 중계했다면 이거는 중계업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개념을 딱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중계업은 우리가 방금 전에 중계라는 용어를 공부했어요. 중계라는 용어를 어떻게 공부했냐면 방금 전에 중계라는 용어를 공부하면서 용어의 정의 중계 요거를 그대로 접목시켜도 되는 거예요. 한 번 볼까요? 중계라는 용어를 우리가 방금 전에 했느냐 하면 중계라 함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계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바로 중계라는 용어의 정의에서 이렇게 공부했죠? 이걸 그대로 접목해도 돼요. 그래서 이거 대신 이거를 집어넣어도 돼요. 즉 중계비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계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같이 이해하세요. 결국 중계나 중계비 성적되려면 이 물건을 대상으로 해야지 이 물건이 아니면 중계도 될 수 없고 중계비 될 수 없다는 거. 중계와 중계비의 차이점은 중계는 한 번 알선하는 거. 중계비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알선하는데 보수까지 받아야 된다는 거. 이런 차이점이 있죠. 그러면 시험에서는 여기와 같이 중계업에 대한 개념이 일단 시험 문제 한 질문이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중계업이 되려면 보수를 받아야 된다는 거. 만일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이렇게 해서 무보수라면 무보수라면 이건 중계업이 될 수 없다는 거. 따라서 무보수라면 설령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기로 보수지급을 받기로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이거는 중계비 될 수 없는 거예요. 무보수라면 보수받지 않았다면 설령 보수를 달라고 의뢰인에게 보수를 달라고 보수지급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무보수라면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이건 중계비 될 수 없다는 거. 아주 몇 년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계를 하더라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해야지 계속적 반복적이 아니라 우연한 게 어쩌다 한 번씩 중계했으면 이거는 보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중계비 될 수 없다는 거. 이거 매년 나오니까 꼭 알아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계업의 종류는 중계업의 종류는 두 종류의 중계업이 있어요. 중계업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등록을 한 중계업 또 하나는 무등록 중계업 두 가지로 나눠줘요. 용어의 정의에서 중계업의 용어의 정의에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까지만 중계업의 정의로 나와 있지. 여기 앞에 전제조건으로 중계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가 이건 용어의 정의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 이거예요. 따라서 중계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계를 업으로 하는 등록한 중계업도 중계업이고 중계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계를 업으로 하는 것 즉 무등록 중계업 이것도 중계업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계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계업을 영위하는 것 이 무등록 중계업도 중계업에 해당되고 등록한 중계업도 중계업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등록한 중개업은 처벌받지 않아요. 처벌받지 않으니까 적법하게 중개업한 거잖아요. 그런데 무등록 중개업을 한 사람은 처벌받아요.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했거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했거나 이런 처벌을 받는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등록을 한 자의 중개를 통해서 매매계약이 이루어졌건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의 중개를 통해서 매매계약이 이루어졌건 그 매매계약의 효력은 유효하게 발생하죠. 왜? 계약은 계약당사 간의 의사표시가 합치되면 효력은 발생하기 때문이죠. 이런 것도 질문 잘 나가요. 그 외에도 더 알아둔다면 이 중개업에서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등록한 중개업이건 무등록 중개업이건 다 중개업인데 이 중개를 업으로 하면서 전제조건이 이거예요. 중개를, 중개를, 즉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이니까 중개업을 하면서 물, 이 중개 대상물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를 대상으로, 건축물을 대상으로, 임목을 대상으로, 공장재단을 대상으로, 또는 광업재단을 대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중개하고 보수받아야지만 중개업인데 특정물만을 알선업으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다른 건 중개하지 않고 토지만을, 토지만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중개하고 보수를 받는다. 이것도 중개업이 되는 것이죠. 건축물, 건축물 중에서도 상가라는 것만 계속적 반복적으로 중개업을 한다. 이것도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거죠. 임목만을, 또는 공장재단만을, 또는 광업재단만을 중개업했다. 이것도 중개업에 해당된다는 거죠. 또한 거래를 알선할 때, 이 거래도 매매만을 알선한다. 매매만을 알선을 업으로 했다. 이것도 중개업에 해당되는 것이죠. 만일 건물의 임대차만에 대해서, 임대차 거래만을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 이것도 중개업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물만을 대상으로 하건, 특정거래만을 대상으로 하건,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다 중개업에 해당된다는 것. 매년 시험에 나오는 거죠. 또한 부동산만에 대해서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도 중개업이지만, 다른 업종을 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중개업까지 해도 중개업이죠. 예를 들면 식당을 하면서 중개업까지 했다. 이것도 중개업이죠. 부동산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하면서 중개업까지 했다. 부업으로 중개업을 했다. 이것도 중개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중개업만 하는 것도 중개업, 다른 업종을 하면서 부업으로 중개업을 하는 것도 다 중개업에 해당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매년 시험 나오니까 무조건 시험 나오니까 안 해두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교재에서 한번 판례를 볼 건데요. 32쪽 판례가 무지하게 중요하고 별표 3개 해 놓으셔야 돼요. 3개 판례. 자, 그러면 판례 보고서 첫째 시간을 쉴 거예요. 1번, 알선 중개를 업으로 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읽어봅니다. 중개를 업으로 한다라 함은 계속 반복하여 영업으로 알선 중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알선 중개를 업으로 했는지 여부는 알선 중개의 계속성, 반복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모습, 태양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모습, 형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총렬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연한 게 단 한 번 건물 전세 계약에 중개를 하고 수술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이런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중개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했느냐. 이거는 일주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라 이거죠. 그리고 한 번 중개했다 해서 무조건 중개업이 아니다. 한 번 중개하면 무조건 중개업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 질 수도 없단 말이에요. 원칙은 한 번 중개하고 우연한 게 어쩌다 한 번 중개하고 보수받았다. 이거는 중개업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2번 사무소 명칭 표시 후 한 번 중개가 중개업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개공이 아닌 자가 이 법에 의한 개공임을 표시하는 사무소 명칭 표시하고 중개를 단 한 번 했다 하더라도 간판은 영업의 표시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즉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중개사무소 명칭을 표시하는 간판을 설치했어요. 간판 설치한 목적은 왜 설치한 거예요. 한 번 중개하고 말라고 간판 설치할 일은 없잖아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중개를 할 목적으로 간판 설치한 거죠. 이러니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간판 설치하고서 한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았어도 이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중개를 하겠다는 의도, 목적, 동기가 숨어있으므로 이것도 중개업에 해당되고 결국 무등록 중개업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3번 판례 아주 중요해요. 3번, 4번, 5번, 3개 판례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니까 불편한데요. 3번, 금전소비대차에 부서하여 저당권 설정의 알선을 업으로 한 경우가 중개업에 해당하느냐.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술을 받고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 단법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도 이거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이거죠. 4번, 다른 업종을 주된 업으로 하는 자가 부업으로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즉, 부동산 중개 행위가 부동산 컨설팅 행위의 컨설팅은 상담을 말하는 거예요. 컨설팅에 부서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공인중개사법 2조 2호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부동산 컨설팅을 주된 업으로 하면서 이에 부서하여 부동산 중개업까지 했다면 이거는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하는 거죠. 5번,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와 무등록 중개를 한 자의 보수정권 인정 여부.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와 무등록 중개한 자는 차이가 있죠.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라는 것은 등록하지 않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중개하고 보수받은 사람. 그런데 무등록 중개한 자라는 것은 등록하지 않고 딱 한 번 중개한 사람. 그런 차이점이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하지 않은 채 중개업을 하면서 즉, 무등록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업 보수 체계약정은 강행기종에 우입해야 돼요. 그 효력을 제한하는 무효이다. 즉,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와 의뢰인 간에 나중에 중개 완성하면 보수받기로 하는 약속은 효력이 없다. 무효라 이거예요.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에게 보수정권을 인정한다면 이건 오히려 무등록 중개업을 조장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러나 무등록 중개를 한 자, 무등록 중개한 자라는 것은 등록하지 않고 딱 한 번 중개한 것을 무등록 중개라고 하는 거죠. 무등록 중개를 한 자의 중개 보수 지급 약정이 강행기종 법규에 우입해야 돼요. 무효로 할 것은 아니라 이거예요. 무효로 할 것은 아니라는 것은 유효이고 이거죠. 유효. 효력이 있다 이거예요. 다만 중개 보수 지급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민법상 신의성킬 원칙이나 형평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인으로 감액된 보수만을 점검할 수 있을 뿐 무등록 중개 한 자와 의뢰인 간의 보수 약정은 유효. 그런데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와 의뢰인 간의 보수 지급 약정은 무효. 이런 차이점이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 한 내용을 갖고서 좀 정리할게요. 시험에 나오니까 여기다 볼까요? 여기다 볼게요. 중개와 중개업의 차이점 그 다음에 무등록 중개와 무등록 중개업의 차이점 꼭 구분을 하셔야 돼요. 중개는 몇 번? 한 번 알서라는 거. 중개업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흥정 붙여주는 거. 중개는 보수를 받았건 안 받았건 상관없이 한 번 알서라면 그건 중개. 그런데 중개업이 되려면 계속적 반복적으로 중개하고 보수도 반드시 받아야지만 중개업. 중개는 누구나 다 가능. 그런데 중개업은 계곡만 가능. 이런 차이점이 있죠.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럼 무등록 중개업의 차이점을 볼게요. 무등록 중개는 등록하지 않고 한 번 중개한 거. 무등록 중개업은 등록하지 않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중개하면서 보수까지 받은 경우. 무등록 중개는 해도 돼요. 가능하다. 그리고 무등록 중개한 사람과 의뢰인 간의 보수 지급 약정은 유효. 유효. 너무 과다하면 상당한 범위대로는 감축되지만 원칙적으로 유효. 그런데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 등록하지 않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중개업을 하고 보수 받은 자. 이거 무등록 중개업 하시냐. 안 돼. 불가. 하게 되면 처벌받아요. 처벌받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을 한 사람과 의뢰인 간의 보수 지급 약정은 유효. 무효. 이거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무효. 또한 무등록 중개를 한 사람에게 의뢰를 했건 또는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에게 의뢰했건 의뢰인은 처벌받는다 안 받는다? 의뢰인은 처벌받지 않는다. 처벌받지 않는다. 결국 처벌받는 사람은 누구만 처벌받는 거다?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만 처벌받는 거다. 처벌은 어떻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금액.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시간은 법의 구성과 목적 그다음에 용어의 정의 중에서도 중개 공인용회사 중개업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해서 해마다 한 두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럼 쉬었다가 33페이지 용어의 정의 네 번째 개업 공인용회사부터 해서 그다음에 중개 대상물까지 해서 첫째 시간, 둘째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쉬었다가 둘째 시간은 33페이지부터 어디까지 할 거냐면 48페이지까지 둘째 시간에 할 거예요. 그러면 쉬었다 하도록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